SOLS RALALRA 모르겠어요 퀄止 이거는? 쓰는지 안쓰는지 loan server OOOAOOB OOOAOB 무섭네 이것들 컨셉인듯 이번 하트 샘 랄랄라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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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나 이 브라운만 믿으라고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자 브라움님이 나가신다 랄랄라오 가자 인풋이 바텀을 터뜨리고 위로 갑시다 한 방에 성공하지 못하면 어떤 기분인지 나도 좀 알려주게 바텀 가자를 가자 가자가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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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미 여두울수록 이제 가자 가자 어 빛나잇 아도겐 으응 으응 으으앙 12루네, 12루 좋나? 1루 좋나? 1루 좋다 1루이 1루도 2루도 1루도 3루도 4루도 2루도 3루도 4루도 걱정말라고 별로 힘쓰지 않았으니깐 내 방패만 믿으라고 아 못막았다 못막았당 로켓인가요? 로켓이에요? 로켓인가요? 하하하하하하하 로켓인가요? 로켓인가요? 킬! 로켓인가요? 로켓인가요? 어 뭐야? 부숴주고요 부숴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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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프다 누구나 지세 노력은 인정해주세요 오우 잘 맞는데 미드올라프구만 꿈이 어두울 수 별은 더 빛나는 후우 똘똘 뭉쳐다니자고 방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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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터뜨리면서 상대방을 음 역시 임프 아저씨야 잘하시는군 스탑 엄청 컸네요 게임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임프 젤리 조합이 바틈을 가면은 매우 강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무리 무거운 문도 살짝 열수있지 미리비리밑빛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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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네 죽었네 GS를 먹어줍니다 앞집에 갑니다 젠장 아깝다 임프랑 듀오방송하면 안되나요 어 안됩니다 저작권이 있어 안 돼 빠바바밤 빠바바밤 아무리 무거운 문데 실장 열 수 있지 한 방에 하지 못하면 어떤 기분인지 나도 전 알려주게 아 입을 안맞춰주면서 스펠실드를 무효화시키고 깔끔했어 아 탑 죽겠다 탑 쓰고 죽었네 탑 드리고요 탑 한 방에 성공하지M으아 면 어떤 기분인지 나도 전 알려주게 혁 1953 퍼뜨려! 망했다. 미드 정글까지 다 준 것 같다. 못 딸텐데. 우리 바텀 날라간다. 우리 바텀 날라가요. 아 이거 손해만 계속 보는데. 미드가 계속 죽어. 역시 구로 상대로는 좀 안되나. 정글러라. 빠바바밤. 무렐밤. 부시어, 부시어? 어? 마이 도망간, 못 도망간 아아! 브라함이 오네 아 브라함이 아니라 놀랍추가 오다니 아 아깝다 울라프가 오다니 매우 안 좋은 상황이 렌즈 렌즈 업 업 아 낚시당했네 알고 할걸 알고, 알고 있었나? 용 나갔구요 쭈쭈쭈쭈쭈쭈쭈 친구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가자 가자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우와 써주 달렸구 곧 미드가 차이가 조금 나는군 인프 위험한데? 인프 위험해요 인프 아저씨 슬래시 이걸로 나보다 빨리 갑니다 인프와 함께라면 불안전하지 도망갑시다 위험해 보이는데 이게 됨? 도망갑시다 이게 됨? 도망갑시다 와이씨 죽이세요 안돼 아 죽었다 도망갑시다 와 아리가 나오네 이제 운 어 죽었다 궁 궁 궁 아니 궁을 왜 쏘지? 인프 빡쳤다 더 빛나는 비달리한테 궁 써주지 아 이거 미드 차이가 좀 심하네요 어 이블린이 아주 잘 풀어주고 있지만 우리 미드가 정글러라서 게임이 망하게 생겼어 어 조심해야되네 조심해야돼 어 뭐야 이것도 빼자 빼자 애들 다운다 뭐야 이 불린 아 죽을뻔했네 죽을뻔했네 죽을뻔했어 야 탑죽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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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 줄었당 쓰레쉬랑 올라프 로밍같아 탑 쓰고 게임이 너무 망가지는데 게임이 엄청 망가져 엄청나게 망가져 미드 시야 차이가 너무 커요 아리가 시야를 잡고 있어가지고 게임이 힘드네 아 힘들어 힘들어 미드 시야 제공권이 날라가서 정글이랑 서풍시 탑만가서 그래요 미드 타워가 없어 먼저 달라는게 좀 크다 초밤 그 트리스타를 키먹은거 보고 저도 게임 파괴할줄 알았거든요 안되네 바로 이런게 진짜 취미지 용안타 해야되는데 용안타 지리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 용안타를 아트스럽게 해야되요 전판도 졌습니다 전판도 지고 이번판도 지게 생겼어 와 대놓고 오는거 봐 룰른데 원래 저렇게 못하는데 대놓고 오네 그냥 못닿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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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가 있어 비비비비비빕 굿 볼이랑 다 날라간다 밀리 다 날라간다 볼이차 공짧다 안돼 볼이차 공짜임 아아 망했네 망했네 아 아 게임 망한다 게임이 망해간다 게임이 망해간다 어 지옥같애 게임이 망해간다 게임이 망해요 아 깜다 안된다 안된다 빼자 빼자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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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엄청 센데? 올라프도 괴물 됐어 올라프 올라프도 괴물 됐죠 아깝다 아 한타 어떻게 이기지? 지옥같은데 룰루템이요 성배랑 쿨감신이요 쿨감신 성배랑 쿨감신입니다 야오 지옥같다 이곳은 지옥인가 챌린저 라인인가 알 수 같구만 너무 힘들다 이오아 스위치 가론씨압먹기 ㄷㄷ 지워져 우리 패스 와든 지워 바로 이 시야만 먹겠지 아 시가 다 먹긴다 힘들다 와드를 빠르게 사옵니다 저 성배 가야겠다 성배 성배 가서 미카엘 무조건 가야겠어요 아리가 너무 쎄 미카엘 너무 쎄 걱정이나 한참이 어딨나 젤리맛 좋구요님 별풍선이러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 죽을 뻔했다 아 어그로 지렸구요 여러분 저 어그로 지린거 인정하십니까 어그로 지렸다 어그로 솔직히 지렸다 어그로 어그로 지렸다 어그로 부러미라 살았어 바론 가나? 아니겠지 바론은? 바론은 아니고 다행히 이런거 한두 번만 더 나오면 진짜 이길 수 있어요 하아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어 탑이다 죽었다 죽을 뻔했다 아 이거 어떻게 막지 깨자고? 아 아깝다 아 상당히 아까워 아 상당히 아까워 아 샤아먹기도 힘들다 이를 땄으면 대박이었는데 아 아쉬워나 그 다음은 내가 끌려서 다행이다 내가 끌렸지롱 튀자 말이 온다 하하하 인생은 아름다워 하하하 야 너무 쎈데 시야 다시 다 뺏기네 mog준 은어 nên 하하하 맞다 빡세다 주변 불기 없 infectious 씨비로 노플 아 이거 탑도 막아야되고 용도 줘야되고 지리네 용은 먹어야되 무조건 여기 나가기 때문에 빼자 빼자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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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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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칼 돈이 안되네 미칼만 나오면 싹 떼는데 이달이 죽을 뻔했어 어 블루 먹어야되 블루 블루는 내꺼야 아니 우리꺼야 블루는 먹혔네 기타 저거는 어디에 죽을 뻔했어 그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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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먹었다 여러분들 저 잘했죠? 여러분들 저 잘한거 인정? 저 잘했죠 여러분들? 대박이었죠 여러분들? 궁 지렸구요 1번 쓰면서 우리 이블린 살리는 것도 아주 예술적이었죠 짭이야 저거 이것만 깨고 튀죠 내가 다 막는다 임프씨 갑시다 하드캐리 게임 끝냅시다 임프님 이것이 임프와 젤리의 힘입니다 이것이 부샷 스킬모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나요? 이것이 임프와 젤리의식 바텀 캐리법이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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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아멘